먼저 너는 식사와 함께 먹었을 때 에이컨이 동아리가 너무 많아 오빠가 저 하고 너도 머리카락 안 났구나 원래 엄청 지렸었잖아 진짜? 머리 미렸어? 다 못내려 볼까? 한 번 더 긁어 올까? 찬한 식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간색, 파란색이야 뭐야 불러들게요 한석 까치발인데? 누가 더 커? 바로가 커 2주일 빨리 나는데, 그 형은 어떻게 되나? 이제 가는거야 피스 다음 달에 만나 데리고 와 안녕 둘이 카메라 보는거 봐 감사합니다 삼촌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삼촌 아 삼촌 안돼, 돈은 물지마 할라봉이야 할라봉 뭐야 넘버원 서로 어리둥절 이거 싹 빼놓 서로 어리둥절 문 workspace 너무 제발 응? 쳐다본다 궁금해? 얼굴에 뭐가 낯어? 오빠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우진이 할머니 우진이 할머니 사고 만진아 만진? 응 어떻게 모두 너무 잘 어울리는데? 맑었는데? 뭐 어떻게 하루 너 귀여운게 펴는게 내 목소만 펴줘? 뭐 어떻게 할까? 응 응 이거 벗어요 위로 벗길까? 응 내 몸 내 몸 응 엄마 안 돼? 아 매워 아 안 돼 아냐 여기 있다 저희 모른다 여기 뭐게 여기 아 주님 고추냉이 소심해지는 거 아니야? 왜? 근데 오빠랑 많이 먹었어. 많이? 많이 먹었죠? 뭘 많이 먹어야지? 같이 저녁 먹으려면 돼. 나보다 더 한 사람. 나만 먹으면 돼. 우리 맨날 제 친구들. 와가지고 조금만 먹으면 하루가 좀 떨려. 넌 안심한데? 내 큰 거 들으면 다 봉다라. 나 좀 팁이 났는데. 한 분 전에 먹는 것도 신경 쓰지. 만듭하고 뽀쇼? 바쁘셔. 계란물 입혀서 전호를 먹어야지? 서로 번갈아가면서 소리 한 번씩 소리 한 번씩 소리 한 번씩 아... 아... 얘도 허... 고기래하고 실력도 좋아 근데 강아지는 그래도 아... 멈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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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루 보컨 긴 anf 은환 멈추고 화 athletic 그런데